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을 정상적인 검찰로 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물론 뭐 그중에는 열렬하게 문정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 비정상적인 일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의 척건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인물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는 경희대법대 후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다 그렇게 곱습니다.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은행은 곧바로 추미애 장관과 집권 여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동훈과 이동재의 공모 즉시입니다. 8월 5일 날 이동재 채널A 전 기자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최종일입니다. 8월 4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이동재 공모사건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사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 거의 전원이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거나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윗선의 결정에 반발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한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한동훈 검사장을 엮을 만한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에게 공모 혐의를 적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 방향을 두고 또 수사팀 내부의 이견과 반복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7월 말에는 파견 검사 투명입니다. 천재인 검사와 방준성 검사는 수사 방향의 2위를 제기하면서 원대 복귀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형원 부부장 검사도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 압수수색 당시에 정진웅 수사팀장이 폭력에 가까운 물리적 행사를 했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수사 방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원 부부장은 수사 초기 때부터 수사 방향의 이견을 제시해 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과연 타당한 일인가 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상당수가 이견을 피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부부장급 이하 6명이 영장 청구를 반대했었는데 천재인, 방준성, 김형원 검사 등이 이번 수사에 빠지거나 또 출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이번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문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분명하게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 등의 표현을 늦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 사건은 정치적 하명수사, 이른바 정치적 관역수사, 정치적 타겟수사 사건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인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재와 한동훈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어떤 인물을 배랑으로 모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일, 좋지 못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아차 이것이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고 얼굴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치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딱 잡아 떼고 무리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되고 또 더해진 거짓에 또 다른 거짓을 더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배움이 크게 없고 법치 시익을 모르는 그리고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무리한 의도와 목표를 갖고 추진해온 일종의 가공사건, 만들어진 사건, 또 인위적인 사건, 이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분만 애써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난타전의 주역인 정진웅 행사부 1팀장 등은 자신이 행한 선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이고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나 집권 세력이 매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진실 위에 추진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거짓과 위선과 무고의 또 위정의 위에 그 사건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언론 환경을 보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공데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공데일리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공TV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